그리고 DMZ 사진선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이벤트로 노래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모든 행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을 알리는 피날레 행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누게 되어 가장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정말 특별한 해였죠. 제가 어딜 가는지 간에 올해 한미동맹 70주년, 한인이민 120주년 정말 이런 특별한 해에 총역사로서 부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인연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발표하겠지만 한 32개, 30개 정도의 행사를 공관과 우리 동포사회에 같이 주최를 했고 올해 한 7번에 걸쳐서 외교부 공부에서 공공외교 채우수 사례를 모집을 했고 공부를 했었는데 저희가 한 번을 빼고 6번을 채우수 공관으로 선정되는 그런 케어를 입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동포사회와 화합과 포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가 우리 동포사회와 화합과 포용으로 기본적 화합과 포용을 가지고 단결돼서 주류사회로 가자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제외동포청이 설립이 되었고 정부는 제외동포 한 분 한 분이 우리 글로벌 중추국과 글로벌 People's State GPS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정목표인데 이런 국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제외동포 한 분 한 분이 기회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차세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타올 미팅의 주제는 차세대입니다. 결국은 아마 모든 동포들이 동포세대가 차세대를 어떻게 세대교체를 위해서 이 인게이지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차세대를 확장하고 키워서 우리 차세대들이 동포사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말 매력적인 우리 동포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의 팀은 차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동포사회로 거듭도 하자. 이 인생과는 사실은 어떤 일을 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대학생과는 정말 매력적인 기업을 통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인생과는 정말 매력적인 것입니다. 이 인생과는 정말 정말 반가운 것입니다. and we stand together in our strength. Thank you so much for all of your help. We have a lot of accomplishments that were achieved by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especially in 2023. And we will be talking about some of those I understand, so I won't go into them. But I know we have all been very busy, and I know there have been a lot of events that are coming back online coming out of COVID. 우리 시애틀 역사에 서운지 총영상만큼 열심히 활동하는 분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국을 4번을 갔다 왔어요. 제가 4번을 갔다 오면서 사람들이 한국에서 뭘 하냐 놀러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물어보는데 뉴스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주에 마지막으로 한국을 갔다 왔는데 저희가 부산항, 한국에 있는 부산항과 우리 시애틀항과 자매 결혼이라고 하죠. 42년만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산항은 2번밖에 못 갔었는데 작년에 한 번 가고 이번에 한 번 갔는데 작년부터 제가 이걸 내고를 했거든요. 다시 하자고. 근데 좀 짜렸던 게 부산항이 여러분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제일 큰 항이에요. 세계에서. 우리가 처음 부산이랑 자매 결혼했을 때가 1981년이에요. 42년 만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이라는 나라 아직 많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때는 부산이 우리한테 배우기 위해 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부산을 갔을 때 보면 아 제자가 스승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제일 큰 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우리 비교를 하자면 시애틀항은 세계에서 50등도 안 들어요. 그만큼 부산항이 커요. 그리고 그만큼 짧은 시간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미군인으로서 이세로서 우리 한국과 미국 관계를 좀 더 연결시키고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그린묻과 정회의 나라 패스적인 association은annen sang 내용이죠. Our mission is to really strengthen and powe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그리고 더욱 заaci인 얼마나egocontract이화시ència Beach입니다. it was . And I know that when people think about the KSC they think about it within the context of politics. But I think it's important for us to emphasize that we try to empowe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withdrawal facet of our lives, not just in politics, will also be business. 아, we are community entirely voluntary run, we serve the Asian-American adopting community, many of which are born from Korea, and our mission is to provide a welcoming community where we can serve our members in mentorship, in education research. 현재 2023년 현재는 회원수가 1500명이 넘는 그런 단체고 아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들었는데 창발은 이제 저희는 한인 IT 전문가들에 모여서 만든 비영리 단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여러 테크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한인 IT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지식 정보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투어킹을 하면서 서로 이제 뭐 커리어 어떻게 디벨머를 할건데 워싱턴 지역구역에 제 co-president Marcia Chil은 오늘 이곳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표는 주 Prot 한해 pocket 카드 이 몇 월나 체만 요즘 천 If you guys know anyone in the healthcare, please share our organization so they can come join us and network with us. 7000명이 좀 넘습니다. 미국 전국 베이스로 이렇게 그리고 시애틀처럼 이렇게 챕터 베이스가 약간 70개 정도 되는 조직인데 제가 처음에 시애틀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가 5년 전인데 5년 전에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고민거리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 가장 걱정하는 건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 먹고 살지, 다른 하나는 누구랑 놀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저희는 이번에 띵으로 정해서 영재노레이션들이 와서 그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시에 가장 큰 고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노레이셜 오올 오올 갈빛 문길 이비 오시겠라 갈 수 있는 바람 그대가 찾을 것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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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안전, 한인 사회 안전, 한인들의 정치적, 경제적, 권익신장, 한인동포분들의 자긍심, 재고라는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뒤에서 다른 형사님들이 다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권익신장에는 워싱턴주 한일의 나이, 민주평등 4세대 지도자들이나 청년 컨퍼런스 여기 없다고 서운해 안 하셔도 돼요. 뒤에 다 나옵니다. 뒤에 다. 저희가 그렇게 다 배려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약속할게요. 만약에 여기서 본인을 이번에 못 찾으셨다 그러면 내년 타원홀할 때 단독사진 올려드립니다. 저한테 신고해주시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와계시죠. 샘조, 리사메니언, 피로건, 그리고 저 뒤에 와계신데요. 한민성 킹카운트 고마당 부장단성 이렇게 저희가 많은 분들, 사실은 이분들이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요. 여기 와계신 한인분들이 다 이 걸음을 닦아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면 여기가 꽉 찰 정도로 우리 한인분들이 꽉 차실 거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아무튼 저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좀 쉬운 분야라서 그냥 슥슥 이렇게 그림 보듯이 여러분 얼굴 발견하듯이 아, 저기 있다. 이렇게 아까 동포 쪽에서 못 발견한 얼굴은 저기 있을 거나? 라고 믿으시고 주십시오. 그 주구장창 올해 한 해 동안 저희가 이런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한미동력 70주년. 아쉬울 정도로 계속 불렀고요. 이걸 테마로 한 해의 전체적인 모든 일정을 다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방문을 365일, 24아워로 걸렸습니다. 총 지금 거의 뭐 30개 이상을 저희가 연간으로 계속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새로운 시도로 캘린더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배포했습니다. 저는 이 산발이, 이 배너, 이 저기 마지막 임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한테 이제 마지막 공로패를 주고 싶지 오늘로 이제 마지막 활동을 하고 이렇게 퇴장을 할 예정에 있고요. 어, 바쁘게 연초부터 조성진 콘서트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미세평도 같이 보드 멤버들이 관계해서 저희가 첫, 그 전 세계 최초로 한미동맹 70주년을 처음 열었고요. 어, 그리고 그 외에 조수민 콘서트, 그리고 국경 리셉션, 어, 그리고 그 대전 무용단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미동맹의 어떤 출발점은 그 군사안보동맹입니다. 그래서 미군들한테 한번, 어, 직접적으로 감사를 한번 표현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마침 그때가 추석이니까 추석 이벤트를 열어주자. 그런 콘셉트로 미군을 찾아가서 저희가 미군부대에서 이렇게 열었고 우리 동포군들도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인 이래는 과학기술로 가고 있고 이 시애틀이야말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보잉도 있고 아마존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학기술미래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MS랑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MS와 함께 MS 내에서 이런 추석 행사를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저희가 동포들과 함께 동포들 외상행사, 그 주체로 한 행사들은 이렇고요. 그 외에도 한국문화주관이라고 해서 동포분들과 함께 주체하는, 공동으로 주체하는 행사들을 또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개 이상을 진행했고요. 이 행사들마다 저 아까 얘기했던 배너가 가서 그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 있을 겁니다. 아마 다 있을 거니까요. 내년에 한국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내년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고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에는 해외에 계신 저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도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선거와 재회 선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외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회 선거인 등록 신청을 사전에 해주셔야지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용사건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시애틀석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용사관은요. 전화하세요. 누가 사건하면 야! 이게 추용사관은 뭐였냐? 저희가 다 안에서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요. 말씀드리면 추용사님 보시겠지만 추용사관에서 사건 사고 나면 다 방문을 하고 장례식도 방문해서 위호해드리고 이런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못 들어오시는 한국에 있는 유가족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다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뭐 얘기하지 않으시던 이런 것도 다 조력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본 사건이 났을 때 가장 우선시대하는 게 유가족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또 마음을 상해지면 안 되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미 추용사관에서 사건이 딱 나면 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만 명의 유도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14,000여 건 수명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하는 게 아닌데 여기 지금 민원실 직원분도 막 계시는데요. 평균 야근 시간이 어메이징합니다. 저희가 이걸 다 처리해야 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실에 오셔서 가정하는 말이 어? 사람 없다고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민원을 접수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걸 접수해서 입력하고 스캔해서 넣고 하는 어마어마한 뒤에 이들이 있어서 사람이 안 계시더라도 저희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민원 담당 연사로 자부할 수 있는 거는요. 미주지역에서 우리 문관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